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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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의사들,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엘리트 집단이죠.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갖고 그다음에 한 10년에 15년 정도 어마어마한 하드트레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을 받기 때문에 가장 엘리트 집단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잘 단결이 안 됩니다. 다양하고 의사들, 의료계 이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아주 많은 분화가 있는 그래서 현직 의사분 한 분께서 깨알들 같은 의사들이 왜 이번 의료 사태에 대해서 단결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의사분들 스스로도 의사들이 모래알과 같은 존재다. 어제도 좋은 글을 써주신 것과 같이 부산에서 30년 내과 개원으로 하시는 배산메디칼의 김홍식 원장께서 이렇게 그런 진로 도중에 자기 생각을 정리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가 깨알이 결집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전공의 모집일인데 지원율이 대체 얼마나 될까 그런 기사와 함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짧지만 대단히 강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의사들의 행동에 한국 사회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 놀라움의 배경에는 의사는 이해관계로 행동한다는 선입견을 가진 탓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의 의료 사태의 본질과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무엇에서 비롯됐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시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현직 의사분의 정언입니다. 이해관계로 해석하려고 하니 레드카펫을 깔아주면 복귀만 해주면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정부 제안을 뿌리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밥그릇을 조금 밥을 더 주겠다 그렇게 정부가 여러분들 당근을 내놓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전공의들 하고 의대생들의 이름 다 달라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앞에 있는 현상을 정직하게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없으면 고생길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고생길을 앞으로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꽃가마를 타고 오셨는데 그래서 대통령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수령에 빠진 겁니다. 본인의 실력이 그대로 이릅니다. 그건 뭡니까? 그냥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인생 짧지만 깁니다. 그동안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완전히 수령에 빠진 겁니다. 왜? 정직하게 매사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김홍식 원장님 말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사실 깨알입니다. 모래알과 같습니다. 천만모에도 이견이 나오고 모든 사람이 판단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교수도 있고 교원이도 있고 봉직이도 있고 공직에다가 진로하지 않는 언론, 행정, 기초학 등 의사들 직역을 다양하여 같은 정서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전문가만 하더라도 크게 보더라도 26개로 과별로 이견이 많습니다. 이런 깨알과 같은 모래알과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의료계 사람들이 왜 윤석열 정책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현상의 핵심을 착하게 알아야 그래야 이런 헛발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왕 저질렀으니까 그냥 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목이 날라가는 겁니다. 의사는 직업상 합리적인 판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자의 태도를 가지고 옛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졸업 이후에 15년 그리고 그 이후에 직업생활에서는 매일 이런 장면한 것이 뭔가 아닐까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인풋과 아웃풋 함부를 보고 mri 이름 촬영 결과를 보고 ct 촬영 결과를 보고 환자의 병실을 보고 항상 뭡니까 아웃풋 아웃풋이 뭐가 아웃풋을 만들었느냐 그걸 추론하는 겁니다. 과학자인 겁니다. 의사들은 과학이라는 것이 몸에 빼어 있는 사람입니다. 과학은 참은 참인 겁니다. 거짓은 거짓인 겁니다. 참이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이 과학의 시작인 겁니다. 정치가들은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치검사들은 있는 죄를 없앨 수 있고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죄도 깔아 뭉갤 수 있고 없는 죄도 몸에 부풀려 가지고 감방을 쳐넣을 수 있는 게 정치검사들이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다른 겁니다. 오늘 김홍식 원장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왜 이 사태가 이런 궁극적으로 윤 정부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평생 전부를 통해 가지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전부를 통해 가지고 항상 이런 환자의 환분화 진찰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하는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들한테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무당에 푸닥거리고 백수무당에 이런 무당 짓인 것을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특례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여러분들 그게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합리적 결정보다 적흥적 기본으로 떠벌리는 사람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결정을 경멸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수용하겠다는 요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정부가 정책으로 정했으니 적당히 하다가 복귀해야지 하는 것은 일반인의 사고이고 의사들은 요구한 명분과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지적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년을 왜 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탄압되고 위축되는 속에서 계속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그걸 적고 난 다음에 왜 여러분들 인기 없는 의로사태 문제를 계속 다루겠습니까 보통 유튜브와 달리 저는 20대의 경제학을 하기를 하고 정통으로 뭡니까 경제학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걸 훈련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무당부 댓글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붉은색으로 해놓은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평생을 과학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당근 중은 나이름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신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통령이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공무원은 대체할 수가 있지만 의사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사도 정부를 이길 수 없지만 도에 지나친 요구를 해온다면 의로를 장기간 멈춰서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서로 피를 보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하수인들은 대통령의 경로와 해임에 겁먹은 사람들이라 제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전공의를 재모집하는 가을턴 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교수들의 정서는 당연한 겁니다. 수련의 의로 2, 3년 동고동락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가 됩니다. 스탭에게 깨지고 욕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의술을 키워주는 은사님은 부모와 같고 다그치고 혹사시켜도 은사님을 존경하고 자신의 의술을 흡수하여 점점 전문의가 되어가는 제자는 자식과 같습니다. 그런 전공의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가라고 황당한 전문을 질러놓고 복귀할 명분을 전혀 주지 않고 자르라 하고 새로 뽑으라 하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내치고 기회주의로 찾아온 낯선 아이를 키우라고 하면 교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의대 교육의 여러분들이 현실을 알면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 꿈꾸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교수는 수련의 책임이 있어 웃기는 말입니다. 의사 수련이 도제라는 것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료는 윤석열 임기 동안 파국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습도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절명할 것인지 젊은 의사들이 얼마나 큰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이왕에 여기까지 온 것 의사들은 이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정책을 의사와 협의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결국은 죽어나간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글도 참 잘 쓰시네요.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핵심 메시지. 아주 훌륭한 그런 논평입니다. 오늘 이 논평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몇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용산의 의료계획은 진태양난입니다. 대학병원을 모두 폐원되고 버틸 자신이 있다면 윤 대통령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협박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대학병원이 어떻게 돌아간지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자기 덫에 빠져 있습니다. 의대생 증가로 의사수 증가를 하니까 전공위가 나가버렸습니다. 대학병원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직 터리하고 새로 뽑는 일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통제를 실행하게 되면 공급자는 그 부당성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당연하게 누려오던 소비자들은 공급자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급자들이 돈에만 욕심이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돌팔매질을 해대게 됩니다. 그러다 공급자들이 하나 둘 공급을 포기하면 그제서야 소비자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따라야 숙고하게 되는 것이 개인이고 대중입니다. 그런 파국이 오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몫입니다. 우둔하고 권위적인 지도자를 닮고 닮은 노련한 관료들이 데리고 놀기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한국의 지금 의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전형적인 가격 통제의 폐해가 드러난 겁니다.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이 가격 통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처음 나타난 것이 로마 재정기입니다. 로마 재정기의 밀가격을 통제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그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격 통제하게 되면 마지막 결과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 자체가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16년째 동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대학과 아무런 이런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가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건데 16년째 이런 가격을 통제해 놓은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지금 대학이 아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주저앉았을 걸로 보는 겁니다. 무도한 사회인 겁니다. 초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들은 다 여유가 있으면 다 미국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필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통제를 가지고 이제 이러면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이번에 그냥 터뜨려준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물가가 1년에 3% 이상 정도 올랐을 건데 15년째 여러분들 대학 교수 봉급을 다 묶어놨으면 그 여러분들 대학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겠습니까? 딱 마찬가지입니다. 숫가 여러분들 필수 의료가에 대한 숫가 낮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파국이 오고 원가가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떠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일이에요. 밀 가격을 가격 통제를 이루는 원가 보다 낮게 놓으면 밀농사하는 사람이 다 떠나는 거 천연적인 사례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